저는 지금 베이스 커트 한쪽 면을 잘랐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움직임감이 좋죠 대체적으로 이런 커트를 했을 때 인터널 구조에서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두상 자체가 옆면이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위에는 꺼지고 밑에는 두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터널 구조에서 빼주지 않으면 저는 그 선이 예쁘진 않더라고요 이제 질감 처리 해보겠습니다 앞쪽 느낌 먼저 한번 잡아 볼게요 포인트적인 느낌 선 자체는 깨끗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속라인에서 재미를 위해서 약간 좀 뭔가 좀 틀려 보인다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같이 패턴 잡고 치실 때 이거 좀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크닉 쓸 때는 무조건 비드라이브입니다 비드라이브 그냥 비드라이브는 커트 날 자체가 둥그스름하기 때문에 뜯긴다 느낌이 좀 많이 없고요 밀린다 느낌이면 밀린다 느낌으로 커트가 되기 때문에 커트를 하고 났을 때 고객님들이 좀 부드럽게 자른다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드라이브를 선호합니다 사이드 조금 더 날카롭게 구렛나루 조금 더 날카롭게 하겠습니다 구렛나루 선 자를 때는 저같은 경우에는 좀 좋아하는 기법 중 하나가 틀링을 잡고 이렇게 약간 모발 끝까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형태감 좀 줍니다 모발 끝에서 그래서 모량감 약간 이렇게 형태감 이렇게 라인을 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두툼하면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위로 잘랐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린다 느낌의 판단이 생기시면 이렇게 조금 틀링으로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틀링으로도 한번 쳐 볼게요 뿌리 라인 근데 이렇게 뿌리 라인 잘랐을 때 어차피 저는 인터널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거지 겉에는 절대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겉에를 이렇게 쳤다가는 어우 막 고소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라인감을 받쳐준다 느낌 그리고 정말 머리가 많이 뜨는 사람들 있죠 많이 뜨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 하면 안 되겠죠 솔직히 이렇게 너무 많이 뜨면 아무래도 머리가 이렇게 좀 무게감으로 죽여준다 느낌으로 커트를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렛나루 선이 약간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좀 저는 좀 빼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포인트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꼭 머리라는 게 똑같이 자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머리 느낌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윗라인에서도 무게감 살짝 뺄까요 딱 야 Aqui 끝에만 붙이겠습니다 powin 함 here me come you somethin 앞쪽이 조금 연결이 매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사이드 앞머리와 옆머리 선 살짝만 더 부드럽게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테크닉 할 때는 정말로 한올 한올 자른다 느낌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커트 하실 때는 그래야 얼굴 선이 조금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이드 살짝만 질감 처리 할까요 앞머리랑 연결되는데 앞머리 사이드 끝쪽 부분 그리고 무게감은 전반적으로 남길게요 앞머리는 전체적으로 무겁게 오늘은 앞머리 포인트니까 앞머리와 사이드 끝쪽 부분 부분을 넣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팀머리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팀머리는 빨리 할게요. 말 안하고 그냥 가이드라인 보면서 무게감만 빼겠습니다. 너무 무거운데만 린라인은 저는 오늘은 틴닝으로, 이 틴닝으로 커트하겠습니다. 틴닝으로 커트할, 틴닝을 정말 잘 쓰면 정말 좋죠. 느낌 정말 틴닝은 정말 잘 쓰면 예술인데 틴닝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트할 때 틴닝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틴닝이 왜 무섭다고 생각하냐면 틴닝은 정말 생각없이 커트 라인을 해놓으면 선 자체가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저는 벤조로 좋지는 않은데 네이프 라인 자를 때는 틴닝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요즘에.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먼저 팀머를 어느 정도 없앤 다음에 가위로 라인 정리. 저는 약간 포인트적인 느낌을 살짝 줄까요? 살짝 뒤가 전부 다 느낌으로 한번 해 볼게요. 네이프 자르실 때는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제가 좀 중요한 게 깨끗한 선을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깨끗한 선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무게감의 밸런스를 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사이드나 이런 데는 가벼운데 여기는 좀 무겁잖아요. 이런 거는 가위로 칠 수도 있고 이런 틴닝으로도 살짝 끝에만 이렇게 포인트로 느낌의 밸런스를 맞추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쁘게 나왔나? 반만 자를 거기 때문에. 포인트 느낌. 이제 전 같은 경우에는 윗라인에서 굳이 이런 머리는 이런 머리 자르실을 때는 윗라인을 제가 좀 안 건드리는 편인데 너무 무겁다 생각하는 부분만. 탑에서만 살짝 무게감 조금 뺀다 느낌만. 전체적인 길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자를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안 자르고 윗라인에서 무게감만 조금 뺀다 느낌. 그래서 그냥 태닝으로 이것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커튼은 제가 드라이를 한번 하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스타일은 깨끗한 느낌 스타일입니다. 지금 첫 번째 느낌의 스타일은 이 스타일입니다. 보시기에 좀 깔끔하다 느낌. 형태적인 느낌으로 한번 드라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앞머리 좀 무겁고 사이드에서 좀 가볍게 떨어지는 그냥 짧은 굉장히 숏 단발적인 느낌이죠. 약간 숏 파트라기보다는 숏 단발적인 느낌. 이제 두 번째 느낌. 왜 제가 속머리를 폈는지 형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좀 마쳤습니다. 저는 앞머리 느낌에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잘 안 넘어가네요. 느낌이. 살짝 이렇게 뒤로만 살짝 넘겼을 때 굉장히 커트 느낌처럼 보이죠. 느낌이. 똑같은 스타일인데. 똑같은 커트인데 약간 컬을 살짝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에 따라서 느낌의 형태가 굉장히 커트하다 느낌이 좀 더 드는 느낌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틀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 드라이 하실 때 살짝만 앞쪽 느낌을 털을 살짝 웨이브를 주냐 아니면 피냐 이렇게 앞으로 하느냐 뒤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형태감은 좀 많이 틀린 느낌의 형태의 느낌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커트 했을 때. 왜냐면 어떨 때는 정장 입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캐주얼하게 옷을 입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고객님들한테 한 번씩 보내드리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점으로 찾아올게요.